안녕하세요 선아 켈리입니다. 오늘도 좋은 아침이고요. 또 좋은 문장 같이 한번 천천히 써볼게요. 첫 번째 문장은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이 마음먹은 정도만큼 행복하다. 아브라함 링컨의 명언이에요. 크고 작게 두껍고 얇게를 반복해서 천천히 따라 써보세요. 이런 식으로 세 줄로 간단하게 문장을 구성해서 써봤고요. 밑에다가 아브라함 링컨 선아 켈리 또 써줄게요. 반복해서 한번 더 또 써볼게요. 아브라함 링컨 선아 켈리 이런 식으로 문장을 또 구성해서 써봤고요. 밑에다가도 또 이름도 적어줄게요. 이런 식으로 작품을 써봤습니다. 두 번째 문장은 회오리 바람은 내내 불지 않고 소나기도 계속 내디지 않는다. 노자의 명언이에요. 천천히 써볼게요. 주님의 성령은 녹화하고 날씨가 나와요. 이런 식으로 사용할 때는 일반적으로 문장은 예시에서 써봤습니다. 즉, 정시장은 명언으로 부정할 때까지 생겨봤습니다. 이제 자신의 성령인은 신선에 주시기 바람이 있습니다. 약간의 상황으로 부정됩니다. 이런식으로 구성을 해서 한번 써봤습니다 밑에다가 노자 산화펠리로 적어줄게요 반복해서 또 한번 더 써볼게요 아멘 그리고 또 한번 더 써볼게요 이런식으로 세로로 길게 문장을 구성해서 써봤습니다 두 문장 다 반복 연습 많이 해주시구요 문장을 쓰실 때 두껍고 얇게를 좀 더 티가 나게 쓰시는 연습을 좀 해보세요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시구요 내일도 영상으로 만날게요 모두들 안녕히 계세요 좋은 하루 보내세요